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원입니다 지난번 크로켓을 통해 방문한 퍼퓸 갤러리에서 증정해주신 샘플들을 차례대로 리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클라이브 크리스찬의 4종 샘플입니다 클라이브 크리스찬 아마 생수할 수도 있는 브랜드겠지만 향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브랜드입니다 클라이브 크리스찬에 대해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클라이브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비싸다? 명품 향수? 하이엔드? 왕관 모양? 어렵거나 고급스러운 향? 다양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겠죠? 저는 향수를 직접 막기 전까지는 오리지널 컬렉션의 초록색 향수병이 인상적이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초록색을 좀 좋아합니다 향에 대해서는 맡아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퍼퓸 갤러리에서 가서 시향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든 생각이 와 비실만 하네? 라는 거였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향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클라이브 크리스찬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 브랜드로도 알려져 있죠 평균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기는 해요 50ml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금액대가 7,80만원 선이거든요 100ml 아니고 50ml의 평균가가 맞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클라이브 크리스찬은 1872년에 만들어진 크라운 퍼퓸머리를 1999년에 디자이너 클라이브 크리스찬이 인수하며 지금의 클라이브 크리스찬 퍼퓸머리를 만들었습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하우스입니다 클라이브 크리스찬에는 총 5개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컬렉션, 노블 컬렉션, 어딕티브 아트, 프라이빗 컬렉션, 그리고 크라운 컬렉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향수들은 프라이빗 컬렉션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라인의 향수들입니다 자, 첫 번째 향수부터 만나볼까요? 오리지널 컬렉션의 넘버원 페미닌 오드 퍼퓸입니다 여러분, 얘는 얼마짜리게요? 검색해보기 없기 50ml에 100만원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자비 없는 금액이죠? 넘버원 페미닌 오드 퍼퓸은 2001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여성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향수라고 합니다 조향사는 패트리샤 슈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고민이 좀 되네요 향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명해드리는 방법을 확 바꿔볼까요? 제 옆으로 향의 탑, 미들, 베이스 노트의 구성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클라이브 크리스찬의 향을 제가 평소에 리뷰하던 대로 탑, 미들, 베이스로 설명해드리기에는 살짝 모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바이브로 흐르고 그 안에 디테일이 아주 조금씩 포인트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향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넘버원 페미닌 오드 퍼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클래식이 입은 세련이라는 옷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부한 표현인가요? 사실 저는 패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클래식이 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세련이라는 옷을 입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넘버원 페미닌을 통해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정말 고전적인 느낌의 향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모던함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예요 파우더리한 꽃향기가 지배적인 향수예요 근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피멘토의 스파이시함 과일의 싱그러움 그리고 달콤함 바닐라의 묵직한 달달함이 굉장히 조화롭게 느껴지는 향이에요 저는 재미있는 향도 좋아하지만 밸런스가 훌륭한 향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넘버원 페미닌을 재미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완벽해요 완벽하게 동그란 구슬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죠? 그냥 동그란 구슬이 아니라 동그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기 때문이죠 밀어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아해요 넘버원 페미닌을 맡으면 어? 나 이 향기 맡아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비슷한 느낌의 클래식한 골조를 사용하는 향수들이 꽤 많으니까요 다른 비슷한 느낌의 향수들과 비교점을 찾는다면 저는 은은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파우더리 노트의 향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화장품 붓냄새라고 하잖아요 어릴 땐 몰랐는데 크면서 이 파우더리 노트가 저한테는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리 노트가 메인인 향수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는데 넘버원 페미닌에서 보여주는 향기는 상당히 은은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고 답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우아함이 아주 잘 보이지만 촌스럽지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은 향기예요 착향했을 때도 인위적인 느낌 없이 피부에서 은은하게 발향되더라고요 파우더리한 향수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시향해보세요 두 번째 향수는 2022년에 출시된 노블 컬렉션 21의 블론드 앰버 오드 퍼퓸입니다 노블 컬렉션은 건축, 예술, 가드닝이 중요시되던 시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입니다 블론드 앰버는 타마라드 램피카의 작품 장갑을 낀 젊은 여성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라고 합니다 미술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술에 크게 관심도 재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술 작품이나 화가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향수를 보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타마라드 램피카 시대를 앞서간 여성 화가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블론드 앰버의 향을 맡기 전 타마라드 램피카의 그림들을 먼저 봤어요 그림을 보고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와 이 언니 장난 아닌데?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림에서 표현되는 화풍이나 느낌이 정말 강렬했거든요 향도 장난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첫 느낌은 오래된 위스키의 뚜껑을 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꾸덕한 마른 과일의 달콤함에 스파이시함, 위스키나 럼의 숙성된 느낌이 이런 향들이 모여서 정말 인상 깊게 향의 시작을 열어줘요 여기에 점점 꽃의 우아함이 더해지면서 볼륨감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그냥 꽃만 더해지는 느낌은 아니고 스파이시하면서 아로마틱한 뉘앙스도 있는 볼륨감이네요 통카빈, 타바코, 그리고 나무의 향이 더해지면서 따뜻하면서도 깊이감이 있는 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블룬드 앰버 역시 향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학교 다닐 때 공예 좀 해보셨나요? 꽃 만들기 해보셨어요? 주름지로 카네이션 만들기 많이 아마 해보셨겠죠? 주름지도 그렇고 제가 취미로 하는 석고 반죽으로 꽃을 만들 때도 꽃잎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 봉우리 형태의 꽃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막 봉우리가 피어나는 형태가 되기도 하고 만개에서 꽃송이가 활짝 펼쳐진 꽃을 만들기도 해요 블룬드 앰버는 꽃잎이 한 장 한 장 한 장 붙어가면서 점점 커져가는 커다란 꽃송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생화의 느낌은 아닙니다 생화보다 훨씬 더 어둡게 화려한 느낌이거든요 어둡게 화려하다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향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밝고 쾌활한 느낌보다는 어둠 속에서 관능적으로 반짝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벨벳 소재의 화려함 같기도 하네요 블룬드 앰버 역시 밸런스가 참 좋은 향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시대를 앞서간 화가 타마라드 램피카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향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넘버원 페미닌보다 재미의 요소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에요 존재감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굉장히 뚜렷한 향인데 거슬림이라고는 1도 없어서 보는 재미도 맞는 재미도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블룬드 앰버에서 술의 뉘앙스에서 건과일과 담배의 향기가 만드는 조합이 정말 제 취향이더라고요 남녀 상관없이 관능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정말 잘 보여줄 향기라고 생각해요 강렬하지만 거슬리지 않는 향기를 찾으신다면 그리고 자비 없는 금액도 괜찮으시다면 블룬드 앰버를 꼭 시향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향수는 크라운 컬렉션의 마츠키타 오드 퍼퓸입니다 크라운 컬렉션은 아마 컬렉션 이름에서 짐작하셨을 수도 있지만 클라이브 크리스찬의 기원인 크라운 퍼퓸어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들입니다 마츠키타 오드 퍼퓸, 일본스러운 이름이죠? 1892년 비토리아 궁전에 방문한 일본 공주의 우아함과 동양의 신비스러운 매력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입니다 마츠키타는 2021년 클라이브 크리스찬에서 재탄생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향일지 궁금하네요 싱그러우면서 스파이시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씁쓸하기도 하고 아로마틱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마테의 아로마틱함이 크게 느껴지는 향이에요 마테의 드라이하면서 아로마틱한 씁쓸함이 가장 메인으로 느껴지는데 그 마테를 감싸고 있는 부드럽고 달콤한 꽃향기가 느껴져요 크리미하게까지도 하네요 굉장히 묘한 향이에요 뒤로 갈수록 퍼발쌈의 달콤함이 부드럽고 진하게 올라오네요 확산량이 정말 좋습니다 자스민의 크리미한 부드러운 꽃향기가 마테의 씁쓸함과 상당히 잘 어울려요 생소화 조합이라 거슬리는 느낌은 없을까 걱정했는데 괜한 기호였어요 첫 느낌이 스파이시한 향기가 꽤 강했다라는 것 말고는 마츠키타 역시 향에 큰 변화 없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끝까지 마무리됩니다 마츠키타가 영국 빅토리아 궁전에 방문한 일본 공주의 우아함 그리고 동양의 신비스러운 매력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향을 맡으면서 영국 궁전에 있는 동양인 여성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장 서양적인 장소에서 혼자 그림체가 다른 동양인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신기한 광경이었겠어요 생김새도 머리의 색깔도 옷의 형태도 전혀 다른 낯선 존재는 상대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기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환상을 갖기도 하잖아요 마츠키타에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스민의 관능적이면서 우아한 향기가 마테의 향기와 만나면서 묘하게 이질적인 느낌인데 싫지 않고 계속 맡게 되는 향이었어요 왠지 이 묘한 조합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환상 같은 감정을 갖게 하더라고요 다만 취향이 참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마테의 아로마틱하고 씁쓸한 향기와 자스민의 꽃향기가 만나서 보여주는 이 묘한 조합이 취향에 맞으신다면 더할람이 없이 신비로운 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조합이에요 컨디션도 많이 탈 것 같고요 저도 리뷰를 준비하면서 어떤 날은 정말 신비롭게 향이 느껴졌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속이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컨디션을 상당히 많이 탈 것 같아요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의 시향이 필요한 향수입니다 맑은 날, 흐린 날, 습도가 높은 날 등 다양한 날씨에서 시향을 해야 내 컨디션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시향을 해보세요 향수 하나 사는데 뭘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향수입니다 2017년에 출시된 어딕티브 알츠의 Jump up and kiss me ecstatic 오드 퍼퓸입니다 조향사는 줄리 플리셰입니다 어딕티브 알츠는 문학 거장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예요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밤의 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사각관계에 빠진 남녀가 결국은 제 짝을 잘 찾아가게 되는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한가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Jump up and kiss me의 ecstatic은 사랑에 빠져서 열병을 알게 되는 순수한 황홀경의 순간을 담아낸 향수라고 해요 향수의 이름부터 굉장히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느낌이지 않나요? 뛰어와서 황홀하게 키스를 해주세요 정말 마음에 드는 이름이네요 향수의 스토리처럼 저는 이 향기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와 저는 이 향기와 사랑에 빠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이 문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 향이네요 정말 사랑스러운 향기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사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 향을 맡을 때 인돌의 향기가 정말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돌, 잘 아시겠지만 자스민을 비롯한 화이트 플로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인돌은 화이트 플로럴에 관능적이고 애니멀릭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성분이에요 단독으로 맡으면 나프탈렌 냄새가 나지만 희석하면 은은한 꽃향기가 나는 성분이죠 첫 시작부터 인돌의 거실거실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점프업 앤 키스미 엑스테틱에서 느껴지는 인돌의 향기는 대놓고 나프탈렌의 냄새는 아니에요 뭐랄까요 사랑이 넘쳐 흐르다 못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을 들어보셨겠지만 나르코틱하다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진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밀도의 향입니다 인돌의 거실거실함은 생각보다 빨리 날아가는 편입니다 인돌의 향이 날아가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부드러움의 끝판왕인 화이트 플로럴의 향기가 지배적이에요 끝까지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마무리되는 향입니다 튜베르즉, 오렌지꽃, 자스민 이런 화이트 플로럴들은 꽃의 달콤함과 화이트 플로럴 특유의 크리미함, 밀키함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향이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화이트 플로럴의 향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히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꽃의 향기를 엄청 선호하는 편도 아닐 뿐더러 화이트 플로럴 특유의 그 크리미한 느낌이 저한테는 멀미를 유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프업 앤 키스미의 엑스테틱은 제가 생각하는 화이트 플로럴의 멀미나는 크리미함이 별로 없어서 인상적이었어요 인돌의 거실거실함이 그 느낌을 잡아줬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무섭고 싫다고 느껴지는 향주가 의외의 키맨이 될 때가 있으니까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된다고요 점프업 앤 키스미의 엑스테틱이 딱 그래요 저처럼 향이 시작해서 인돌의 향기를 강하게 느끼고 어우 이건 별로다 하고 끝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향이거든요 뒤로 갈수록 사랑스러움이 간질간질하는 달콤한 꽃향기를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클라이브 크리스찬 굉장히 고가의 향수 브랜드이고 소량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실 흔하지도 않은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물론 비슷한 느낌의 향수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클라이브 크리스찬의 향수들을 맡아보니 전반적으로 향류 자체를 굉장히 고급 향류를 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향류의 포뮬러도 포뮬러지만 그 향을 구성하는 향류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바이브라서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따라하기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클라이브 크리스찬 하우스의 향수들을 시향하면서 제가 느낀 이미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상급의 아이템으로만 걸쳤지만 하나도 과하지 않고 찰떡으로 어울리는 왕족? 귀족? 이런 느낌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다이나믹하고 뭔가 재미있는 요소가 들어간 향의 흐름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움으로 똘똘 뭉친 완성도가 높은 향기를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향을 찾으신다면 클라이브 크리스찬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 없는 가격대이기는 하지만 향을 맡으신다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클라이브 크리스찬의 넘버원 페미닌, 블론드 앰버, 마츠키타, 점프업 앤 키스미 엑스테틱 리뷰를 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향기를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